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트럭 시위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열흘째 시내 도로를 점거하고 백신 접종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시위대를 이동시키고 바리케이트를 새로 설치한 오타와 경찰은 형사 기소에 필요한 차량 등록 정보와 금융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고 트럭에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통을 반입하려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마비와 끊이지 않는 경적 소리에 불편을 호소해온 오타와 시민들은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방역 규제가 풀릴 때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기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의무화에서 촉발된 시위는 백신 반론자와 극우 세력까지 합세해 정부 퇴진 집회로 확대되고 있고 나치 깃발을 흔들며 오타와 시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엔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쾌백주, 쾌백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토론토에선 의사당과 병원 주변을 통제하자 의사당 북쪽과 통제구역 주변에 물렸고 이어 블루어스트리트 웨스트와 에비뉴로드 교차로에서 트럭 여러 대와 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정부 대처를 비난하며 백신 거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의 변을 던진 34세 남성이 체포됐고 온주의사당 북쪽에서는 연막탄 같은 물질을 투척한 22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오늘 아침 출근 시간 전 통제구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벤쿠버 시위 현장에선 20대 미국인부터 50대 캐나다인까지 5명이 달걀을 던지거나 흉기 소지 또는 차량 파손과 불법 도로 통제, 시위 걸기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고용시장 회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월 전국에서 2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일자리 감소 대부분은 오미크론발 확산으로 재봉쇄에 들어간 온타리오와 쾌백주에서 나왔습니다. 숙박과 요식업계에서 무려 11만 3천 개 일자리가 사라져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문화 레크레이션과 소매 분야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률은 9개월 만에 다시 6.5%로 악화됐습니다. 15세에서 24세 청년층과 25세 이상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달엔 직장인 62만여 명의 근로시간이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다수가 코로나로 인한 격리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1월엔 크게 후퇴했지만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방역 규제 또한 풀리고 있어 다시 빠르게 회복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연방중앙은행이 오는 3월 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 한해 루니 가치도 완만하지만 강세가 이어질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예고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 달러 대비 루니는 1.27달러에서 1.22달러 선으로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1년 새 870원대에서 900원대로 오른 한화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소폭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덕분에 캐나다 달러를 한국에 송금할 때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할 때보다 더 유리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하거나 집중 치료를 받는 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입원 환자는 2,155명, 쾌벡주는 2,425명이며 알버타주 1,584명,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94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각 대학들이 속속 대면 수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한 토론토 대학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 접종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얼슨 대학이 지난달 말 워터루 대학이 오늘부터 부분 대면 수업을 제기하는 등 전국의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부분 등교에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 이달 14일까지 대면 수업을 늘릴 예정인 욕대학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3차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를 떠나는 젊은 가족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수도권 현상인데 최근 더 심화됐습니다. 토론토 인구 수는 2002년 260만여 명에서 지난해 300만여 명으로 10년 새 12% 증가했습니다. 필과 유혹 지역 할튼까지 합한 수도권 인구 수도 10년 새 23%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5세 미만 영유아 수는 감소했습니다. 토론토만 해도 2002년 5세 미만 영유아는 14만 7천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3만 천여 명으로 10.85%인 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코로나 기간 중 더 심화됐으며 특히 지난 한 해에만 2.5%나 급락했습니다. 임금은 정체되는데 높은 생활비와 주택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젊은 가족을 외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단체는 4인 가족이 광역토론토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살려면 세후 소득이 10만 3천여 달러에서 13만 6천여 달러는 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가족들이 떠나면서 토론토와 수도권은 노령화되고 있고 돈 있는 사람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높은 양육비 등으로 인한 낮은 출산율도 역류와 감소의 원인입니다. 2019년 캐나다 여성의 출산율은 1인당 1.47명으로 최저순이었는데 토론토는 이보다 더 낮은 1.31명입니다. 전문가는 물론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긴 하겠지만 젊은 이민자도 결국 자녀가 생기게 되면 수도권을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젊은 가족을 위한 주거지를 만들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는 사무실 빌딩이나 원베드룸 콘도만 질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성준 온타리오주 노인 장앤복지부 장관과 조성훈 교통부 부장관이 한인을 위한 설날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인 특별 게스트가 참여하고 축하 공연 등이 선보일 예정으로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온라인 줌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한인은 이벤트 브라이트 사이트 또는 아래 이메일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제 오후 2시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파인트리 크레센트와 스테이브 뱅클로드에서 여성 1명이 뺑소니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버려진 뺑소니 차를 발견한 경찰이 20대 용의자 2명을 추적하는 가운데 20대 백인 남성 용의자는 범행 당시 짙은색 자켓과 바지를 입었고 20대 여성은 털이 달린 짙은색 자켓과 짙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토요일 밤 9시 토론토 다운타운 그랜비와 철치 스트릿에선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놀쑥 서쪽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브램튼에 거주하는 31세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펜블틴 인근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10분 동안 여러 건의 구조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첫 눈사태가 발생한 카사이오피 피크에선 스키를 타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어 두 번째 눈사태도 발생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운트 케일리 인근에선 스노우모빌을 타던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휘슬러 스키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캐나다 눈사태 센터는 앞으로 수일 동안 눈사태 위험이 매우 높다며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일기 예보와 눈사태의 경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택시 운전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범인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40년 경력의 73세 크리스토퍼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밤 9시 에글링턴과 파머시 에비뉴 근처 울타리에 충돌한 뒤 멈춰선 차 안에서 승객이 쏜 총에 맞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로 도주했던 17세 소년은 지난주 B.C. 세니치 경찰에 체포돼 토론토 살인사건팀으로 이송됐습니다. 성실한 가장이 피살당한 사건인데 한 달 후 브랜튼에선 45세 우버 운전자가 23세 남성 승객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으며 범인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름 스카브로에서 발생한 16세 소년 총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용의자인 15세 소년이 붙잡혀 동갑내기 소녀와 함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흘째인 오늘 캐나다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따내 총 메달 6개로 전체의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첫 금메달을 안긴 스노우보드 슬로프 스타일의 맥스 페럿은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 했다고 그해 12월 림프종 판정을 받았지만 2년 동안 암과 싸워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 뒤 최고의 연기를 선보여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스노우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스피드스케이트, 쇼트트랙에 더해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스키, 점프에서도 메달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평창올림픽에서 일부 누리꾼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아 트라우마를 겪고 은퇴까지 생각했다는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는 오늘 쇼트트랙 500m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1위는 메달 7개인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차지했으며 2위 캐나다에 이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중국이 3위에서 5위를 기록했고 노메달인 한국은 첫 메달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